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I'm not Chinese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금세 굳어져 버리죠 그 엄마가 저를 야 정상은 아니구나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지나친 후에 생각을 합니다 야 너 참 못났다 왜 그렇게 못됐냐 참 못됐다 뭐가 그렇게 예민하고 화가 나 있는지 참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화 예민함 분노가 너무나 쉽게 너무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중에 혹 마음의 불편함에 혹 마음의 불편함과 어떤 분노 화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를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두 분이 다투셨거나 아니면 오다가 유턴을 고민하신 분들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아니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심란한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심으로 그 마음이 정말 봄에 눈녹듯이 녹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엄숙해야죠. 그러나 무겁고 굳어있고 다운되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쳐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현재 상황이 아주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인 시편 27편의 배경은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배경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아주 진심으로 달려드는 사올의 위협.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작전이 처음에는 꽤나 성공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또 피신을 합니다. 혈혈단신. 아주 급하게.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 왕궁에 있지도 못합니다. 광야로 멀리 멀리 피신합니다. 언제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맘대로 스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맘대로 먹지도 못해요. 어쩌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평생 겪어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다윗이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는 아주 평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 문제도 걱정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전쟁통에 막 화살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군사들이 서로 찌르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자기 혼자만 다윗만 요가 자세를 하고 앉아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아주 평안한 모습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단순히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라고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넘기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 참 대단하네 보통뿐 아니네 허허허 이러고 넘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해야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민자의 하루하루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과연 오늘 말씀과 같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 닥친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쌓여가는 빚을 보며 분명히 나는 백불만 썼는데 트랜잭션을 보면 만불이야. 리스트를 보면 죄다 내가 쓴 거죠. 정말 잠이야. 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정말 가족같이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던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 의도치 않게 완전히 갈라져버립니다.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요. 서로 안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백방으로 알아보면 힘들어합니다. 건강 하나만큼 내가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마저도 날아가요. 좌절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씻고 메말라서 마지못해 교회를 나옵니다. 마지못해.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마저도 점점 소홀해질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큰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쉽지 않네요. 어쩌면 좋아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고 끝낼 거였으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입을 깔고 자는 게 낫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강랭이 먹으면서, 귤깡 먹으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블루제이스 야구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에서 다윗이 찾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는 능력과 존귀와 위험이 왕성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3년이 되자 시들시들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려. 잘 안 들려. 자꾸 피곤해. 소원을 구해도 귀찮아. 너무 오래 만물을 다스려서 예정같지 않아요. 기력이 예정같지 않아요. 틈만 나면 누워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더 간절히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붙들고 매달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윗같이 찬양하고 다윗같이 기도하면 된다. 다윗같이 기도하면 된다. 이어서 여러분만 시작. 다윗같이 찬양하고 다윗같이 기도하면 된다. 아멘. 다윗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돼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과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27편의 말씀을 100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라면 제가 이런 상황에 만약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 지금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정신 못 차리는 사올의 목을 꺾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허리를 접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어버키였더니 저 배음망덕한 자식놈 압살롬 이름도 배신자 같은 저 압살롬 저 자식을 정신 차리게 사제를 절단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주 혼꾸념을 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왕권을 회복시켜주세요.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아무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여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여와를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바라니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의 변화가 없어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업앤다운 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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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도 역시 단순해요. 다윗의 전기, 다윗의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위인전이라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겠다. 엄청나구나.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고 쪼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생각 안 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20초도 안 지났어요. 첫째, 다윗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다윗의 위인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정말 이 기적과도 같은 평안, 위로, 승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지 정말 프랙티컬한 실천 방안을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요 27편을 4등분으로 나누면 그 실천 방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의 써머리인데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치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내신 1등급을 잘 유지하고 수능을 한두 개 툴리면 된다. 라는 말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고통과 고난 중에 소리를 내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 입을 꾹 다물고 절대 찬양하지 않아요. 한숨만 쉬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내 위로와 평안과 내가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중에도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보세요. 꼭 그렇게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샤워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제 아내는 찬양하면서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 그냥 들어. 괜찮아요. 하나님도 익스큐즈 하십니다. 단순한 위로와 평안을 넘어서 분명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의 써머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부르지죠. 기도하라. 아멘 부르지죠. 기도하라.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 많은 기도자목들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소리 내어서 부르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여러분 꼭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자세하게 다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원과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욱 그 관계가 끈끈해지고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문제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이 왜 특권을 방치하시고 버려두시고 잃어버리시고 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므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라. 아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툭 던져놓고 하나님 접수하셨으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전능하시잖아. 분명히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소리를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끝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Just one thing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것 Top priority예요. 내가 가장 지금 붙들고 매달려야 할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지금 나의 문제가 나의 원과 나의 뜻대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소원이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만나며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전쟁과 똑같은 나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문제가 싹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좀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고 몸도 어려워서 몸도 아파서 더욱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더욱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인내와 하나님만을 찾는 것 이 네 가지의 실천사항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비자 문제가 생겨서 정말 강제로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한국이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추웠어요. 몸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우니까 더 추워. 더 추워. 최전방에서 38선 거기 갔을 때가 더 추웠어요. 정말 얼마나 추웠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육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 잡생각을 다 없애기 위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 공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경주만처럼 앞만 보고 로봇처럼 일했어요. 월킹 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라면 스프를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힘쓰는 일이었어요. 힘쓰는 일. 수출용도 함께 만들었으니까 이 중에 분명히 제가 만든 라면 스프로 라면을 끓여두신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늘은 왜 이렇게 라면이 특별히 맛있지? 라고 했는데 그 라면이 뚝이 라면이라면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큰 통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라면에 맞는 재료를 다 때려넣습니다. 엄청 부어요. 포대, 액체 말도 못합니다. 무지무조하게 붓고 믹스를 해요. 그리고 그 믹스된 거를 다시 따라 버립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다시 붓고 믹스하고 붓고 가끔은 이제 사람이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액체를 넣어요. 가루도 넣고 야, 이거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나? 근데 아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포대 수백 통을 날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이 쭉쭉 빠져요. 78kg, 79kg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아무런 은혜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좀비처럼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근데 하나님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내 안에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회개해라. 아주 간절히 그리고 깊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굴러다니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인지를 아주 깊이 깊이 깨닫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어느 날부터 점점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백방으로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지킬 때에 단순히 우리의 만족, 유익, 평안, 위로 이것을 넘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것들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그만 좀 전해라고 해도 전하게 돼요. 왜? 내가 경험했습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변과 유세 널리 알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며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Just one thing 그것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찾으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뜨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기도하게 참고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굳게 지키며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 관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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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